세상이 하도 이제 어지러우니까 엊그제 이제 대법원 상고하고 관련해 가지고 sk그룹이 주관한 그런 채태원 회장 이혼소송에 관한 기자 설명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설명회에서 이제 그런 모임 자체를 그룹이 여러분들 주관을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반발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경실련에서 일단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한 거죠 아니 당신 개인적인 송사를 왜 그룹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냐 사실 따지고 보면 경실련 주장이 옳거든요 본인이 여러분들 가정사 문제를 그룹이 여러분들 주주가 여러분들 엄청 많은데 그걸 그룹이 여러분들 자원을 투입해 가지고 무슨 그룹 차원에 대응을 하겠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건에 대해서도 노소영 측 변호인단도 sk그룹이 그룹 차원에서 대응할 일이 아니다 그건 회장의 개인 송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잘못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병호 tv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게 되면 한 6200년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 88% 정도가 그룹이 주관해 가지고 기자 설명회를 열고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이제 대개 재벌 회사들은 홍보실이 있고 요즘에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협의회라고 그렇게 부르더군요 그리고 이제 그 홍보실엔 재원이 투입될 테니까 그럼 이제 각 신문사의 여러분들 광고나 이런 것을 또 발주할 수 있고 하니까 네트워크 인맥 네트워크도 있을 것이고 광고를 줄 수 있는 그런 심도 있고 하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관찰해 보게 되면 노소영 관장은 1심부터 시작해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싸워온 거고 최태훈 회장은 회장과 그다음에 그룹이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하니까 여론전 같은 데서는 게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처음부터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을 때 참 안 됐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노소영 관장이 정말 안 됐다 한쪽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룹을 가지고 싸우고 한쪽은 뭐죠 한 사람이 싸워야 되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척은지심이란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딱 여러분들 지난주에 기자회견이 맞추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신문을 계속 모니터링 한 겁니다 아마 최태훈 회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행성하기 위해서 홍보실 차원의 작업이 진행될 거다 이렇게 제가 본 거죠 그럼 이제 딱 신문들을 보게 되면 벌써 그 작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중앙일보 사슬에 판결 이후에 수정해야만 했던 이심 법원의 황당한 실수 뭐 이렇게까지는 쓸 필요는 없거든요 계산상에 약간 착오가 있었고 결론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거 신랄하게 여러분들 이심 고등법원의 판결을 흔들리는 의도가 이런 강하게 탐진 내용이지 않습니까 판결 이후에 수정해야만 했던 법원의 황당한 실수 이런 것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요 sk그룹 차원에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노소형 측을 공격하거나 아니면 이심 판결 무판결 자체를 좀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겠죠 똑같은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본 거 이게 문화일보거든요 재판 신뢰 해손한 최태훈 항소심 대부분이 바로잡아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들이 보이고 있는 작대라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의 역량력 하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그냥 훤히 보이는 겁니다 그냥 이런 거가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세기의 이혼 판결에서 나온 황당한 오류와 수정론 논지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런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동아일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1차가 있고 그다음에 2차가 있고 3차가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여론을 만들겠죠 대부분에서 이제 아주 정간들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법론 논쟁도 벌이지만 여론을 반전시켜서 엄청 노력하겠죠 여기 또 보면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그래도 조금 객관적으로 제목을 뽑았네요 계산 오류 왜 판결에 영향 없나 이렇게 나오지만 법원이 설명서를 냈대요 결론은 지장이 없고 중간에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수정했다 그렇지만 결론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김시철 김옥권 이동윤 부장판사는 17일자 판결 경정에 관하여한 제목의 승명서를 내고 판결문 수정은 최장맹이 재산 행성에 함께 기한 원고 부친과 원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 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고 계산 오류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은 16만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용 등의 실질 인형은 미칠 수 없다 계산 과정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재산 행성 과정에서 계산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이렇게 신문들이 다 공격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는 가진 자의 이익인 겁니다 가진 자가 여러분 정의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명서를 낼 정도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2009년 11월 35,650원은 중간 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 이것을 통하여 최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될 것이다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류 언론은 절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라고요 최태훈 회장의 1심 의혹을 어떻게 판결을 내린 판사가 판결의 이름들 내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특정 법무법인의 이름 스카우트에 가고 그 특정 법인이 담당 판사가 이름 재직하는 동안에 어떻게 매출이 23%나 전년 대비 증가해 가지고 최대 여러분들 매출을 만드냐 그리고 매출 기회에 sk계열사가 큰 일감을 물어줬다 세상에 그 수많은 여러분들 법무법인이 있는데 어떻게 뭡니까 최태훈 회장의 이혼소송에 1심 판결을 내렸던 김현정 부장판사가 옮긴 그 이런 법무법인의 엄청난 여러분들 어찌어 일감을 몰아줄 수 있냐 이야기죠 나는 결론을 내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판결이 665억을 내렸던 사람은 한 사람이 내린 것이고 1조 3800억을 내린 사람은 세 사람이 내린 거 아닙니까 세 사람이 내리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오냐 이야기죠 2022년 12월 6일 날 최태훈 이혼소송에서 특유재산이란 여러분들 개념을 적용해 가지고 김현정 부장판사가 재산분할 665억 원의 위자료 1억을 내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1월 26일 날 법무법인 바로 영입이 되냐 이야기 그리고 그 법무법인이 김현정 부장판사가 옮긴 바로 끝에 어떻게 매출의 일체금을 돌파해 가지고 어떻게 구성경건설인 sk에코프렌트가 4,500억 원 pf 약정 자문을 그 법무법인 발언에 안개다 준어야 이야기죠 이거는 여러분들 기자들이 한번 다루 볼 만해지면 절대 주류 언론들은 안 다룰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라는 것은 그냥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는 가진 자의 이익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을 하면 옳은 일은 아니지만 노력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감하게 이름들 제기하는 것은 최태원 1심 재판의 이름 의용 문제도 반드시 다루어야 된다 주류 언론 그게 공정인데 공정 자체가 없는 나라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